존경하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기호 8번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생파탄, 경제폭망,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바닥에 떨어진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 대한 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한 폭압적인 정치 탄압에 기대어 정권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은 피폐해졌고 민주주의와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호위기,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정한 법의 심판대위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하고 담대한 지도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가 국민과 민주당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유능한 숙건 정당으로의 길, 민주당과 함께 열겠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당,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 민주당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으로 무장한 정치개혁, 세대교체, 그리고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로 민주당은 혁신을 완성해야 합니다. 전현희는 민주당의 주인인 500만 당원 여러분의 뜻이 곧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자 민주당의 혁신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의 생각이 확실하게 반영되는 민주당, 더 나은 당원주권 시대를 민주당과 함께 열겠습니다. 전현희가 국민과 당원과 함께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호를 출범시키는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민주당의 필승무기 전현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현희가 국민과 당원을 선택해 주십시오.